레트로 분위기 물씬 풍기는 1988년 인디에나의 한적한 도로 서로의 더러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새 친구 그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뉴스 악마 숭배 집단이 연쇄살인을 저지른다는 살벌한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 여행을 하는 그녀들 그리고 음흉한 시선을 던지는 한 남자 하지만 벨은 오히려 그런 시선을 즐기는 듯 보입니다 공포 영화에서 이런 캐릭터 늘 위험하죠 그리고 여기도 위험한 캐릭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런 거 하면 빨리 죽는데 이런 대사도 위험하죠 걱정을 해 주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녀들 불안 요소가 곳곳에서 보이지만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는데 그때 다른 차로부터 날아든 정체불명의 붉은 액체 생각보다 태연하게 대처하는 그녀들 그리고 맛은 어떤지 초콜릿 밀크쉐크 초콜릿 쉐이크에 감탄하는 이 놀라운 모습 이 와중에 볼일 보느라 바쁜 벨 정말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긍정이 넘치네요 그녀들이 도착한 곳은 한 락 공연장 그런데 그곳은 어디선가 많이 본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초콜릿 쉐이크 맛집을 리뷰해 준 원수들의 차 화끈한 선물로 참교육을 시전하는 벨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분위기가 미팅각으로 바뀌면서 급 이어지는 자기소개 시큰둥한 반응의 그녀들 음 니네 아니야 하지만 베벌리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잘 흘러가나 싶었는데 다시 심각해지는 분위기 살인사건 얘기에 관심을 보이는 알렉시스 죽은 사람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갑자기 정색을 하며 끼어드는 마크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말하는데 그의 말에 친구들은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하게 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마크 세 남자와 세 여자는 락에 흠뻑 취하죠 그리고 이 뜨거운 분위기는 공연장 밖으로 이어집니다 마침 알렉시스의 집에 부모님이 없는 날이었고 이들은 다 함께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불안한 표정을 짓는 베벌리 그리고 불길한 대화를 주고받는 아이번과 마크 이거 봐 분명 뭐가 있다니까 베벌리가 잘 못 논다고 지적질하는 알렉시스 센 언니 알렉시스의 교육이 시작되고 그렇게 교육 끝 베벌리도 파티를 즐기기 위해 나오는데 마크와 부딪히며 옷에 술이 엎질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역시나 로맨틱한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에서 칼이 나오고 베벌리는 이 사실을 알렉시스에게 바로 알립니다 하지만 알렉시스는 오히려 베벌리를 구박합니다 파티의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시원하게 원샷 때리고 게임을 제안하는 센 언니 미국판 손병허 게임 시작 접어 감옥에도 다녀왔다는 이 남자들 역시 센 언니다운 센 질문 안 접어? 그런데 여기서 술을 마시는 알렉시스 그리고 따라 마시는 벨 베벌리까지? 너네 왜 갑자기 셋 다 접어?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는 분위기 언니, 무섭게 왜 그래요? 약에 취해 쓰러져버린 마크 언니들 고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? 그리고 의자에 묶여있는 남자들 칼로 남자들을 위협하는 벨 이건 게임이 아니라 실제 상황 뉴스에서 말하던 사탄 숭배 살인자들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살려달라 소리치는 남자들 하지만 누구도 구하러 올 수 없는 상황 화가 단단히 난 아이버는 그녀들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흥분하는 알렉시스 분위기는 점점 더 격양되고 결국 알렉시스는 폭발하고 많은데 영화 위 서몬더 다크니스는 락이 꽃을 피우고 이를 사탄 숭배라 말하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스릴러 장르에서 여성은 위협을 당하거나 피해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그 설정과 클리셰를 뒤집어 신선한 재미를 줍니다 사탄 숭배에 미쳐있는 세 여자에게 잡힌 세 남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 지옥의 파티를 영화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